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교촌의 반반 윙이라고 해가지고 윙이랑 그 봉이랑만 있는거 윙이랑 봉이랑 두개 있는거구요 그리고 불닭볶음면 하나랑 그리고 또 교촌에서 또 하나 추가로 오렌지 샐러드 하나 주문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짜잔님께서 또 한계로 팽글라카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불닭볶음면부터 어우 냄새만 맡아도 매워 여러분들 추천한 마신 눌러주세요 이게 조금 뿔까봐 많이 그 뭐야 매워질까봐 물이 조금 더 넣었어요 네 알람 보냈습니다 우리 망고님 팽글라카이 고마워요 아 교촌이 진짜 얼마나 먹고 싶었던가 흠 음 lem 으흠 흐흠 이게 스캔만 하면은 얼마지? 불닭볶음면은 편의주면 산거구요 아 맛있다 음 우리 순봉님께 상의를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교촌이 진짜 야식으로 제일 많이 생각나는 스킨인거 같아요 오늘 무조건 교촌이었어 진짜 딴거 보이지도 않았어 교촌 너무 먹고 싶었어 우리 꾸니틴 토핑클럽 까이 고맙습니다 야식은 진짜 교촌이 최고죠 음 이거는 오렌지 샐러드 음 음 언니 얼굴 얼마 주고 했을랬는데 저 얼굴에 손 안 댔어요 얼굴 얼마 주고 했네 음 맞아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댓글에 얘네츠킨 스노윙반이랑 쇼킹핫반 또 해달라고 말씀하시던데 곧 탈거에요 응 곧 탈게요 이것도 불닭볶음면 진짜 좋아요 여자들이 더한거 같애 여자들이 매운거 잘 먹어가지고 음 여러분들 지금 한 1300명 정도 계신데요 추천한 마신 들려주세요 알았쩡 음 이거 콜라 부족해가지고 음료수 하나 사줬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당 음 이게 어떻게 적게 먹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적게 먹어 이러시는데 이거면은 배불러요 아기새님 어서오세요 아 우리 꼬슐기님도 어서오세요 언니 손이 왜 이렇게 통통해요 근데 제가 살이 다 손으로 가나봐요 손이 되게 통통해요 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아까 전에 아이라인 살려고 왓슨에서 나 이것도 왜 뭐 이것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막 퐁퐁으로도 지워봤는데 안 지워지더라고 근데 나같이 짠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촌이 제격이에요 여러분들 말이죠 근데 교촌이 있잖아 교촌이 밥이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내가 밥이랑 먹어본 적이 없거든 우리 낭마 편이다 스티커 고맙습니다 낭 아 진짜요? 밥이랑 먹으면 대박이야? 난 전혀 너 이해 이해 안 돼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배가... 아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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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가... 이완을 좋아해요 근데 자 이제 시작해보거든 planets 애인 흐흐흐흐흐 우리 별이님 귀여움이 팬클럽과에 감사합니다 어우 또 귀여움이 선물 감사합니다 옴매야 우리 별이님께서 백부송 백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먹방 진행때문에 먹방 진행 끝나고 2부 때 리액션 갈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반짝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찜 여러분들 그래 유튜브에 님슈키 검색하셔가지고 영상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여성분들이 또 좋아할 만큼 내가 화장품 영상이랑 고데기 영상도 올려놨거든 지난 먹방들도 다 했어요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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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킨무는 진짜 사랑이다 쓰읍 아 맞어 그리고 댓글 다시면 댓글도 하나하나 다 달아주임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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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곱창 좋아하죠 곱창 좋아하냐고 그러시는데 곱창 좋아하죠 음 축복 언니 어서와요 안녕 응 아세이 유튜브 유세이 님슈기 아세이 유튜브 유튜브 응 안해 이런대 응 응 응 하지마 응 우리 저 사생팬이시가 두개 감사합니다 아이영님 어서오세요 응 응 아 맞다 아 아 아 솔직히 이거 보고서 피직한 사람이 있으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그냥 약간 약간씩 이렇게 먹어주는 센스 음식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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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닌가 아 아 네 uh 으 후 아이유 뭐지? 뭔데 이렇게 방송 중에 카톡질이야? 아 엄마구나 엄마가 사진을 몇 장 보내셨는데 제가 고양이 크거든요 지금 나비가 지금 천장보고서 사람처럼 떡실신하고 자고 있다고 사진 보냈어요 아이고 너는 계속 시비고다가 불릴 때 여기 방장 이 방에 대장은 나야 비비큐 신메뉴 나왔대요 근데 뭐여? 비비큐에 신메뉴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신메뉴 나온 거 먹었는데 허니커리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설마? 먹어봤어요 허니커리 음 맞아 베리링 베리링크켬 베리링 비추천 꽃쇼기님 오그로 별붕상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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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 랭킹 많이 떨어졌는데 추천 한번 좀 들어주세요 으 나 먹방 보면서 침 조금이라도 고인 사람들 냉장고 한번 들쩍한 사람들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봉보다는 윙이 맛있는 것 같아 여러분 저랑 댓글 놀이 하실 분은 유튜브에도 댓글 자세요 우리 꽃슈기님 한개 선물 한개 선물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별풍선 어그로 고마워요 음 음 경찰총선님 어서왕 숙이 안 꾸웠어 아까 지금 녹화한지 19분 됐어요 유튜브에서 초창기 영상 봤는데 가식 심하더라고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데요? 아니 손 냄새를 왜 맡아요? 그리고 초창기..그리고 지금이 초창기지 아 지금은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아 그래요? 응? 아 맞어 그리고 초창기지 초창기가 아니야 초창기는이 뭐냐 결투언니 밥이랑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데 나도 혼자 한번 밥이랑 먹어봐야겠어 치밥이라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치밥 이라는거 한 마리 우리 노맘님 뱅글럭카이 고맙습니다 어머 누나 색 어쩌고 대만 야동 어쩌고 이러는데 부모님이 아세요?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더해 더 성들입 더해라 더 심각하게 아이고 잘해 궁딩펑펑 이러는 거 아니면 부모님 얼굴에 목 칠하는 일이예요 이거 얼마냐구요? 네이버에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봐 음? 내가 그렇게 좋아해? 음 나 좋아해 음? 응? 어흫 드립배면은 정말 착하고 이쁜 아인 되는데 왜 드립바면 미워요? 나쁜 아이예요? 솔직히 자기도 웃었으면서 응? 자기가 제일 호탕하게 웃었으면서 우리 숙가님 28선물로 팬글라카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팬글라카이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슬기님 방송 중간에 방구 낀 적이 있어요 이랬는데 방구가 뭐예요? 방구가 뭐야? 똥은 또 뭐예요? 난 몰라요 그런 거 응? 응 나 키썸 아니야 흐흐흐 응 청취 잘한다 그냥 키 158이야 여러분들 나 천사인 거 볼래요? 응? 요정설이라 해가지고 슈기 요정설 몰라요? 나 실존 인물 아니에요 여기 하늘나라예요 여기 천국 나는 지금 죽은 것도 살은 것도 아니에요 요정 나는 그냥 요정 나는 그냥 요정 아아 노인정? 노인정 나는 인간이다 핫 ㅎㅎㅎㅎ 핫 쪽팔려요 아은 으흐흐흐흣 폰 하핫 소스 흐흐흐 핫 갔다가 이것저것 막 치료해 봐갖고 그래요 근데 결국에 맘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안 샀어요 아 이러면 막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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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근데 안 지워지더라고 퐁퐁으로 안 지워지대 방송에서 제일 재밌던 드립이 뭐예요? 근데 다 재밌지 내가 오히려 시청자분들한테 배워요 뭐 예를 들어 햄채몇 햄버거 최대 몇 개 그리고 명존세 명치 존나 세게 드리고 싶어 요거 내가 오히려 시청자분들한테 배우지 이상한 거 나 그런 거 아직 몰랐는데 이상한 거 배웠어 아니 이상한 것만 알려줘 네 저 운동해요 하루에 3시간씩 진솔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응 냠미 냠미 저 오형이요 새랭형 일부러 또또때면 힘들지 않나 했는데 일부러 또또땜 적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이크 앞에서 한번 먹어봐야돼 자기가 소리가 이렇게 나는 줄 몰랐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보다 거의 한 소리 5배 5배 정도는 클걸? 방송 화면은 소리가 되게 작아져요 내 목소리가 들리다보니까 마이크 음 으음 음? 닉네임 극혐 이 새끼 이 새끼 닉네임 극혐 야 니 뭐야? 여기 뭐냐 닉네임 바꿔라 색수기가 뭐냐 강퇴한다 닉네임 바꿔라 존말라데 색수기가 뭐야 강퇴한다 5 4 3 3 이모새끼와 응? 어딨냐 이새끼 색수기 어딨냐 아니 내 내 100개는 감사한데요 색수기가 뭐예요 빨리 안 바꾸면 나 강퇴해요 없어졌다 사라졌어 닉네임 바꿨나봐 다른 누군가로 있나보다 응? 노사연 싱크 100%? 노사연? 야 야 내가 진짜 방송하면서 나 진짜 별의별 애들 다 들었거든 스윙스, 이정신, 곽한구 강균성, 조형기 다 들었는데 야 또 걔 어 걔는 또 처음 들어본다 어? 노사연 처음 들어본다 노사연 인정 흠 한 입장순인 저콜릿 고마워요 흠 아 소리슈기로 바꿨네요 소리슈기 맞죠? 아까 그 색슈기님 소리슈기로 바꾸셨네요 아 쏘리 죽이 쏘리 쏘리 오케이 조심해 아니 조심해라 영어로 모르는게 아니라 또 그러다가 강퇴당해라고 하려 그러는데 약간 유병제도 닮은데 근데 무리수하지 마세요 일정만 해야지 노잼이에요 섹슈기 꺼지랑 강.. 야 섹슈기들 다 강태야 밥 먹는데 더럽게 하트 붙이면 단 줄 아냐? 응? 나보고 나쁘다고 하는거에요? 아니면 섹슈기 한 사람한테 나쁘다고 하는거에요? 응? 내가 섹슈기라고 한 사람도 내가 강태해가지고 내가 나쁘다는거에요? 먹는.. 치킨먹는거 릴샴 같음이러는데 릴샴이요? 점점 산으로 가냐? 고릴샴 고릴샴 천 명 넘게 계신데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육아 짱짱이 한개 고맙습니다 저 전에 홍대에서 언니 봤어요 이랬는데 요정인줄 알았어요? 나 보셨다는데 홍대에서 요정인줄 알았죠? 요정인줄 알았다고? 으흠 슈기니 길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면은 팔들고 만세하고 큰절까지 해도 될까 이러시는데 그래주세요 그럴 수 있으면은요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영서야 너 매니저 늦게 와갖고 난 욕 엄청 먹었던 섹슈기 이러면서 내가 아 아 아이 아이 포 파이버였어 막 이러고 뼈가 레이서 막 이러니까 사람들 욕했어 녹화 종료